최애 연예인이 키가 작아서 안쓰러운 팬의 한마디 아 신화네요 신화 진짜 신화는 레전드 남돌 아닙니까 진짜 최초인 것도 많아 남성성 있고 또 이제 누드 화보도 냈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 활동하고 있는 현역이기도 하고 좀 멋있는 것 같아 신화 다 뭔가 서로 간에 어떤 그리고 멤버들이 크게 어떤 사고친 연예인이냐 아 한명 있네요 신혜성 탈퇴했나? 야 신혜성 근황 한번 쳐봐라 너무 순식간에 잊혀져버렸네 어 앤디도 있어 앤디는 뭐했는데 앤디는 한거 없잖아 앤디는 뭐 저 결혼해갖고 잘사는걸 알고 앤디 앤디는 뭐 없어 불법 도박 아 여기도 약간 좀 파란만장 했구만 앤디 도박했고 신혜성 음주운전으로 도배되버렸네 음주운전으로 도배되버렸네 음주운전으로 도배되버렸네 야 완전히 일 끊겼네 연예인 걱정하는거 아닌데 일이 진짜로 끊겼네 뭐해 그러면 신화에는 소속이 돼있는데 신화에는 소속이 돼있는데 잘 지내죠 보고싶어요 매일 보고싶으면 참다참다 또 와봅니다 크으 근데 자숙 잘하고 있긴 하다 그죠 아 근데 cctv에 찍힌 모습이 너무 이제 진짜 그 극브로의 영역에 가버려갖고 너무 비호감이었어갖고 그때 cctv에 찍힌게 또 뭐 누구 있어요 전진 전진 근데 전진은 좀 옛날이지 않아 전진 아이 봐줄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이제 그 갱생의 여지 개가천선 이라는거는 사고를 꾸준히 계속 계속 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라 이제 자숙이라 자숙의 진정성은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연예를 봤을 때도 자숙의 진정성은 그 이후의 행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또 이제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사고를 안 치고 사는 것도 되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경험담이 아니라 이 시발 내가 언제 음주운전 했어 거기까지 해 그렇죠 그만 이민우도 사건 사고 있어요 그만 언급해 이민우는 함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호 그거 언젠데? 2004년 2004년이고 아무튼 뭐 갱생의 어떤 진정성은 그 이후로 사고를 치느냐 안 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닥을 찍고 정말 소중함을 알고 그 이후로 행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아무튼 이민호 진짜 레전드죠 신화 이민호 오빠 키 지금이라도 클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옛날에 올라온 그 조리 돌림하는 그런 컨텐츠인가보다 이민호 키가 몇인데 지금 키 168이잖아요 밥 많이 먹여주면 키 크나요 너무 안쓰러워요 아 이건 진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건 긁는 게 아니라 찐으로 찐으로 뭔가 이거 정말 이민호에게 이민호같이 진짜 핸섬하고 섹시한 춤도 잘 추고 이 이민호가 키만 크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부들부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강호동 아저씨가 엄청 웃네요 야 너 집 어디야 아 참 밥을 많이 먹으면 키 클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혈당만 올라가지 않아요? 밥 많이 먹으면 혈당 올라가죠 방화혈색소가 올라가겠죠 나폴레옹이 이러면 아 역시 또 이게 또 반박을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그 파해법이 있네요 반격기가 있어 나름대로의 반격기 자 키 작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나 웃죠 뒤에서 하늘에서 쟨키는 크지만 땅에서 쟨키는 작다 말해놓고 뭔가 이상하네 서순이 다르죠 땅에서 쟨키는 작지만 하늘에서 쟨키는 크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되니까 사람이 아유 웃어져버렸네 예 저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호감이네 근데 재밌네 으흨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갑오징어한테 물려서 문어의 도움으로 복수를 했다고 문어가 도와줬나봐요 어떻게? 갑오징어를 잡아갖고 그걸 문어한테 줘갖고 문어가 죽였나? 귀여운 갑오징어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었던 고다혜 리포터 되게 옛날 방송이네 아 2019년 6시내 고향에 아 물렸어요 손을 제대로 물렸나보네 갑오징어 물어? 많이 아픈가보다 진짜로 찐으로 오네 갑오징어가 물었어요 너무 아파요 피가 나네 피가 나네 어떤 놈이야 그 놈 썰어서 내가 먹어볼게 아 가보시는... 잠깐만 문어는 어딨어요? 문어가 왜 안나와? 방금 문어 거빙하셨잖아 아... 아... 아 예... 어... 문어가 진짜 복수해 줬네요 나를 문 가보신거는 먹어서 없앤다 아 그래요 어 아 웃기네 마지막으로 요거만 볼게요 여친 던지기 게임 해갖고 척추를 골절시키고 런 때린 파렴치한 남성이 사건 반장의 소재로 나왔는데요 골 때립니다 이거 개골 때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 지인들끼리 해수욕장을 갑니다 바닷가를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놀아요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받아왔는데 물 한번 들어가야지 아 뭔 소리야 졸라 추운데 밤이야 나 갈아입은 옷도 없어 피해자 피해자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사투리가 있어요 누가 여자친구 더 쫓빛하게 던지는지 내기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쪼빛이 뭐야? 쪼빛이 뭐냐 랄프야? 쪼빛 쪼빛하게 던진다? 쪼빛 쪼빛은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쪼빛이 뭐예요? 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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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하게? 쪼빛 쪼빛 그래 맞아 아 하지마 가만있어라 하고 던진 거야 던진 거야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를 안아서 던졌어요 근데 얕은 곳에 제가 등에 뭔가 팍 부딪혔거든요 바위 같은 거에 등을 부딪혔나봐 척추를 뭘 연출하고 싶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알겠죠 근데 이게 진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철신박았습니다 여자친구 아이언맨 만들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저를 던지고 나서 걔네들이 일어나보라고 계속 일어나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될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등이 뭔가 부서진 거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진짜로 등이 부서졌어요 네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해수욕장 수심이 딱 그 종아리 살짝 종아리 좀 잠기는 정도 네 그래서 119 대원을 불렀어요 네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사건 경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바닷가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남자친구 보호해 주려고 네 이때까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셨던 거죠 이 피해자분이 이 척추가 골절됩니다 그래서 14주에 전치 14주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14주면 진짜로 한 3,4개월간은 진짜로 그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술을 철심을 박았잖아요 이거 흉지입니다 네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왔을 것이고요 큰 병원 가서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있었어야 했는데 제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전화를 한 번 더 받더라고요 받아가지고 너 왜 안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너 땜에 이렇게 됐잖아 왜 안 오냐고 그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지금 너 땜에 지금 큰일 났다고 나 허리가 부러진 것 같아 병원에서도 지금 심각해 빨리 와 알겠다 지금 간다 하고 나서 잠수 탔답니다 네 네 살다살다 잠수 이별은 들어가 이게 진짜 상해 상해러는 난 진짜 처음 듣네 이거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내 몸을 상해를 입혀놓고 책임지기 싫어갖고 전화 꺼놓고 런 때리는 거니까 상해 상해 이별 상황이 안 좋아져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와줄 수 있냐 그래 갖게 해놓고 잠수 탄 거예요 등에 이거 흉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어보니까 문자에도 단문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남친엄마가 이걸 보고도 왜 우리 아들 가해자 만드냐고 했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가해자니까 가해자라고 하는 거죠 남친엄마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끼리 놀다가 아들끼리 놀다가 다 친구라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남친이 지인 커플과 제주도 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은 지인들도 손절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이별하면서 이 지인들도 증언해 줄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여자친구가 허리가 개작살 났는데 자기들끼리 여자친구만 똑 빼놓고 여자친구는 아 우리 너티브가 1086개 감사합니다 고맙다 형석아 야 미친년놈들 맞아 지인 커플과 제주도를 간 사진을 또 나중에 또 보게 된 거예요 예 특유의 예 특유의 경상도 이 남자 예 그 여유지게 나 여자친구 허리 뿐질러 놓고 제주도 가니까 기분 쬐진다 이거 에이 마 쪘다 너 이 제주도 마 이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병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피해자분이 아 이거 세 사람이 한통속이구나 이 똑같은 새끼들이구나 어 남친 지인 커플의 행동에 충격먹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은 거죠 허리도 박살나고 예 배신감 느껴서 남친구 고소했다 그래요 근데 피해자 남친 조사할 때 던진 사실이 없다 그래요 지인 커플은 지인 커플은 조사해서 물속에 던진 거를 못봤다 그래요 바로 옆에서 봐놓고 자빠졌을 때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해놓고 이럴 수가 있나요 CCTV도 CCTV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그래요 보완수사 지시 끝에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행을 받게 됩니다 이거 진짜 이분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예 무죄 판결 날 뻔한 거를 이제 보완수사 지시가 들어갔다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취재가 이루어지자 뭔가 이런 이 마법의 이 취재가 시작되면 재할 일을 하게 되는 이 공무원들 그것이 발동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친구 측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를 바다로 끌고 간 적이 없다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바닷물에 누워있었다 이 세 명이서 예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간호사는 증언을 또 해주셨어요 이분 진짜 정말 참된 간호사야 결정적인 증언이 뭐였냐 이 간호사분 아니었으면 이 판결 받아내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병원에 실려왔잖아요 피해자가 허리를 부여잡고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이제 딱 등짝을 상태를 보는데 너무 심각한 거야 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저기 아까 뭐 때문에 오셨다 그랬죠? 넘어졌다 그랬었는데 이 넘어진 거 진짜 맞아요? 피해자 저기 환자분? 아니요 사실 남자친구가 던졌어요 말한 게 기억이 나더라 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증언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반성은 커녕 연락을 끊었다 거짓 진술에 피해자를 비난까지 했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그래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처분됐다고 합니다 뭐 항소해 항소하고 뭐 피해를 이제 잘 저 해보려고 뭐 공탁금 걸고 뭐 합의를 합의도 안 받아주겠죠? 뭐 합의금 개빡세게 부르는 거 아닌 이상 합의해 줄 일도 없고 정신적인 어떤 치료 보상까지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6천만 원 이상은 뭔가 배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1억까지는 아니고 어 그 이상은 배상을 해내야 될 거 같아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러면은 뭐 뭐 집유로 예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음 항소하겠죠 아니면 공탁금 걸고 뭐 이렇게 저 어떻게든지 이제 후속 조치하려고 하겠지만 사람새끼가 아니네 에 에 에 에 아니 좀 수심 깊은 곳에서 좀 하지 에 에 골때리죠 또 이제 음마 아파트 근황이랑 뭐 재밌는 것들 좀 몇 개 더 있긴 한데 에 에 ㅋㅋ 시간이 음.. 시간이 시간인지라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자 여러분들 6시가 됐습니다 지금 컨텐츠의 절반밖에 오지 못했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6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방종을 컨텐츠가 2개가 남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린걸 어떡해 먹방하고 오프닝하고 먹방하고 영도보고 오쇼했더니 6시가 되어버린걸 방종을 이견 없으시죠 여러분들 푸딩님 오셨다 푸딩님 오늘도 만두계를 주시고 정말 진짜 푸황 주무시라 그랬는데 왜 안주무셨어요 주무시고 오신건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안계셨었어 푸딩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마무리도 이렇게 한주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주는 참 제가 좀 짜증도 많았고 약간 무기력하기도 했고 약간 번아웃처럼 방송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방송이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날 방송 하루 유기하고 바이크 타고 미친놈 마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바이크 카페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무슨 사진도 찍혔어요 도찰당했는데 진짜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안하겠지만 진짜 기분 나쁘더라구요 그 링크 좀 줘봐 도찰절 자기에 있을거야 지웠나? 얘가? 내가 삭제 안했어 아 삭제했네 알쓱에서 그냥 어떤 사람은 어? 노래하는 코트 좋지 않았지 왜냐면 어? 코트님 아니세요? 어? 맞을 이렇게 이거는 내가 어? 아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데 이런 시발 인사도 안하고 사진 찍고 싶으면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래야지 어디 멀리서 시발 존나 음침하게 줌 땡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찍고 있어 그 차들 주차되어 있는 그 음침한 그 구역에서 음흉하게 시발람이 카페 올라왔어요 아니 카페 올라왔다고 내 친구가 코트 형 봤대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찍었는데 찍혀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더라 그래서 아이 근데 좀 몰래 찍는 건 좀 그렇다 아 바탕화면에 보내놨어요 아 바탕화면에 있어? 네 그래 아니 나 진짜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아니 몰래 찍지마 이거 왜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진짜 기분 이거 기분 나빠 내가 어? 찍으려면은 좀 내가 웃고 있거나 좀 잘 좀 찍어주지 이거 대가리 땜빡 난 것처럼 이렇게 지쳐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계속 바이크 타다가 지쳐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는 어 그래 거기다가 코트 봄은 뭐야 개새끼야 코트 봄은 할 수 있어 근데 코트 봄은 괜찮아 어 노래하는 돼지 봄도 괜찮아 아 진짜로 날 뭐라고 해도 좋아 니들끼리 근데 찍을 때는 좀 허락을 막고 좀 찍어라 내 다라이가 뭐 이렇게 되게 비싼 다라이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와서 사진 찍어달라면 나 웃으면서 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해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어 노래하는 코트 이래서 내가 이렇게 딱 봤어 봤더니 맞으시죠 아 이제 방송 많이 봤는데 어 여기서 뵙게 되나 영광입니다 하면서 악수를 요청하셔서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아 네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찍었어 어디서나 언제나 내가 돌아다니고 바이크 타고 다닐 때는 이렇게 차 안에서도 심지어 어 여자들이 탄 그 경차 안에서도 어 코트코트 하면서 바이크 타고 지나가는데 어 언제는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창문 내리고 이렇게 팔 걸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서 와 코트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더라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예 몰래 이렇게 멀리서 줌 땡기고 찍는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디 뭐 고라니 새끼도 아니고 예 남의 몽따주를 갖다가 그렇게 몰래서 찍습니까 예 아무튼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 제시처럼 옆에 사람이 때리는 거 아닌가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때린다고요 아니요 제가 먼저 때려요 예 제가 먼저 때려요 제가 기분 나쁠 때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아 아 씨발 사람이 웃으냐 어 아 아 아 이 새끼 사진 찍어달라는데 아 꺼져 꺼져 바로 저는 센팅 날아갑니다 예 센팅은 이제 그 저 목포 사투리고 죽통 날아갑니다 죽통 예 죽통 날아가요 죽빵 예 알겠죠 아 아무튼 아 뭐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약간 좀 시리에 빠진 모습 그리고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 뭐 다음 주는 좀 더 밝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에 SKT1 롤드컵 결승 그날은 방송 6위 하겠습니다 예 필이 왜냐하면 그거는 어 11시 동시간에 겹친다 아 이건 난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못한 이 미스테리 어 종겜 국정감사 전대 요거까지는 제가 어 못해드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11시에 켰는데 제가 방송 항상 6시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서 어 퇴근 시간 또 칼퇴 해야 될 것 같아서 남은 잔업 방송은 제가 다음 주에 꼭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어 꾸준히 방송 주 5일씩 지켜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저는 잘 마무리 짓고 일상을 잘 보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방송이 음 방송 저도 오늘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주 뭐 불쾌한 시간도 없었고 먹방부터 해가지고 뭐 오프닝부터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이런 분위기로 방송해가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참 이 숲 TV 예 회사 이름도 받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 이런 말씀 좀 생소하지만 솔방이 먹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이 생태계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워낙에나 이런 체제로 방송을 해오다 보니까 외부적인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만 요즘 들어 더더욱 느껴요 여기서 이 플랫폼에서 솔방으로 살아남기 존나 힘들구나 누구와의 엮임 없이 어떤 영향 없이 솔방으로 솔방 컨텐츠로 해나가기 진짜 힘든 곳이구나 이거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가끔씩은 진짜 좀 꺾일 것 같기도 해요 꺾인다라는 거는 유튜브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막 자주 하게 돼요 예 와가지고 뭐 엑셀 안 하나요 누구 뭐 뭐 안 하나요 뭐 엑셀 뭐 합방 안 하나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발적인 이 저 외단섬 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고립된 방송이지만 저는 어쨌건 제 것을 좀 꾸준히 지키면서 저만의 방송 스타일로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좀 그렇지만은 어쨌건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웅 네 여웅으로 네 네 볕들 날이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달 10월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도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할로윈 남았죠 어 아무튼 방송 잘 계속 이어나가고 올해 안까지 플랫폼에 대해서 좀 고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자꾸 와가지고 엑셀 안 하냐고 뭐 그러고 자꾸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비집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좀 연결성이 강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플랫폼 저 플랫폼 다 해봤기 때문에 방송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오히려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 제가 좀 고민을 잘 마치고 그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솔방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잘 쉬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인사드릴게요 안녕 그리고 제 인스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공복 119kg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